제주 감귤마을 영농조합 법인 제주 감귤마을 영농조합은 제주도에서도 일조량이 풍부한 감귤농사 최적지인 제주도 서귀포시의 다수의 농장이 위치해 있어 고품질의 감귤류와 망감류의 출하가 가능합니다. 천리까지 향기가 퍼진다고 해서 천혜향이라는 이름을 가진 과일 천혜향은 이름 그대로 매력적인 향을 가진 망감류인데요. 향기에 한번 풍부한 과육에 또 한번 반하게 되는 천혜향은 한라봉과 오렌지 그리고 귤을 교배시킨 품종으로 새콤달콤 상큼한 맛이 일품입니다. 한라산을 닮았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한라봉은 제주도의 대표 특산물로 유명하죠. 특유의 향과 씹을 때 입안에서 터지는 알갱이들의 달콤한 맛이 특이해 누구나 한번 맛을 보면 다시 찾게 되는 한라봉은 당도가 높고 다른 감귤류보다 프리미엄급 과일로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특별한 프리미엄급 망감류 레드향도 있습니다. 레드향은 한라봉과 귤을 교배시켜 탄생시킨 과일인데요. 다른 망감류에 비해 껍질에 붉은 빛이 돌아 레드향이라 불린답니다. 약간 울퉁불퉁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레드향은 알맹이가 굵고 통통해 그 어떤 망감류보다 좋은 식감을 자랑하는데요. 상큼함과 동시에 입안에 퍼지는 은은한 향으로 사랑받는 레드향은 12월 말부터 4월 말까지 출하되어 겨울부터 늦봄까지 제철에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제주 감귤마을 영롱조합은 고품질 유통을 위한 비파괴 광센서 당산도 선별기를 설치 운영 중에 있는데요. 선별 기준을 기존의 크기 중심에서 당도와 산함량 등 내부 품질을 기준으로 한 등급화로 전환함으로써 상품별 평균 당도 이상의 고당도 상품만을 엄격히 선별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주 특산물 산재직송, 청정 제주의 싱그러운 자연이 살아 숨쉬는 제주 감귤마을 영롱조합의 맛있는 제철 과일들로 겨울철 건강을 지켜보세요. 제주의 싱그러운 자연이 살아 숨쉬는